노희경 장편소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읽어드리겠습니다. 밥 안줘 이년! 날 아주 굶겨 죽여라! 이년! 이 피로 먹을련! 상주댁은 그날 두 아침부터 며느리 이니씨를 향해 앙칼진 욕설을 퍼부었다. 소절을 드는 동 마는 동하고 2층 방으로 올라와 버린 연수는 반사적으로 귀를 막았다. 몇몇 달 동안 연수는 안그래도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어지러웠다. 회사고 뭐고 다 그만두고 한 며칠 어디 무인도에라도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오늘 아침처럼 할머니의 노망이 귀에 벗을 일 때면 연수는 그 간절함이 한층 더했다. 연수가 생각하기에 언제부턴가 집은 휴식과 안주의 공간으로서 그 따사로운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머물러 있으되 귀에만 있으면 도피를 꿈꾸는 집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때나마 집안에 평화가 존재했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연수의 기억에 남아있는 집의 이미지는 늘 어둡고 침울하기만 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모시박이도록 들어온 할머니의 악다구니, 그리고 아내의 모진 시집살이를 그저 반건만 하고 지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 툭하면 트직거리가 되건 맑은 머리채를 휘둘리면서도 그게 다 팔자려니 시어머니 모시기를 신주단지 떠받들듯 했던 어머니의 속없는 맹중에 대한 연민, 혹은 애증의 감정들이 쌓여 연수는 갈수록 자신이 황폐해져가는 걸 느꼈다. 이 호랑이가 뭐라고 할려나? 시엠이 굶겨죽이려고 환장을 했냐? 상주댁의 소망은 벌써 한 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 상주댁은 치매에 중풍까지 들어 몸과 마음이 온전치가 못하다. 8년 전, 아들 정박사가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로 집안이 풍비박산되면서 시작된 증세였다. 그 사고로 어렵사리 개업한 병원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자 충격으로 쓰러진 상주댁은 집안의 불운을 모두 며느리 탓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렇게 욕을 해대면서도 정작 상주댁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상주댁의 욕설인 이골이 난 이니씨도 며느리라기보다 꼭 딸처럼 굴었다. 두 사람은 때때로 아웅당하면서도 어찌 보면 제일 친한 단짝 친구처럼 매사에 스스럼이 없었다. 이제 잠시 후면 그렇게 욕설을 퍼붓던 상주댁이 어느덧 이니씨의 작은 아기처럼 천진한 모습으로 변할 터였다. 곧 나간다니까. 오줌도 맘 편히 못 넣는다 내가. 화장실에서 시어머니를 달래는 이니씨의 목소리가 비어져 나왔다. 이니씨는 요즘 오줌 소태로 고생을 하고 있다. 화장실에 들어간 지 20여 분이 지나도록 이니씨는 안에서 깡간부 소식이다. 나오지 않는 소변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밥 안 줘? 밥 줘? 상주댁은 일찌감치 목에 턱받이까지 하고 소파에 앉아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났는데 도무지 며느리가 밥 줄 생각을 안하니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다. 이니씨가 급한대로 다른 식구들 밥상만 차려주고 화장실로 향한 것이다. 전 같으면 주방에 식탁을 차리기가 무섭게 이니씨는 시어머니 밥상을 따로 챙겨들고 거실로 가곤 했다. 그런데 요 며칠 계속되는 오줌 소태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상주댁의 밥투정은 연순의 세 식구가 식탁에 앉을 때부터 시작됐고 그 바람에 다들 식욕을 잃고 말았다. 정박사는 밥그릇을 반도 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버렸다. 신경질적인 정수도 밥 대신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웠다. 또 죽 줄 거지? 나쁜 년! 화장실에서 나와 서둘러 죽을 데우는 며느리를 향해 상주댁은 몹시 서운한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노친네! 또 억지부리네! 기껏 밥 싫다고 죽 끓이라며! 이니씨가 웃으며 죽그릇을 쟁반에 받쳐내왔다. 이 년이! 아이고 맛나네! 자 한번 드셔봐!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연신 눈을 흘기는 시어머니를 달래가며 이니씨는 호흡으로 식힌 죽을 정성껏 떠넣어들이고 있었다. 저 가요! 그래! 연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찾아 신는 동안 이니씨는 문득 안방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아차! 생각났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죽그릇을 탁자 위에 그대로 놓고 안방으로 향했다. 한참 만나게 죽을 삼키던 성주댁이 황당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이었고 그 표정은 분노로 바뀌었다. 성주댁은 얼굴 근육을 부들부들 떨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그렇지만 아무도 성주댁의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정 박사는 안방에서 거울을 보며 새치를 뽑아내고 있던 참이었다. 반쯤 벗겨진 수도 없는 머리에 새치가 제법 되었다. 병원에서 젊은 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요 며칠 꽤나 신경을 쓰고 있는 터였다.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진 이니씨가 조심스레 묻는다. 오늘 수술 있어요? 정 박사는 아내가 장롱에서 꺼내준 손수건을 묵묵히 받아들었다. 그는 묻는 말엔 대꾸도 없이 거울만 한 번 더 쳐다보았다. 겨냥 무뚝뚝한 성격이라 좀처럼 한 번 묻는 말엔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다. 없어요? 정 박사는 아내가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는 척하며 재차 묻자 투명세를 대꾸했다. 왜? 나 오늘 겟날이거든. 일 보고 당신하고 같이 돌아오면 어떨까 싶은데. 뭐하러? 오줌소태가 영 안 낫네. 가서 윤박사도 좀 보고. 다른 병원가? 정 박사는 대본에 아내의 말꼬리를 자르며 식은 내색을 보였다. 그는 아내가 병원 얘기만 꺼내면 늘 질색을 하곤 했다. 윤박사가 편한데. 그런 건 약 먹어도 나. 뭐 한다고 병원까지 와? 낫질 않으니까 그렇지. 정 박사는 더 이상 대꾸도 없이 안방문을 열고 나갔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소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짜증을 냈다. 아버지 늦어요. 상주댁은 그때까지 수저를 든 채 며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니시는 그런 시어머니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서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가연아? 한껏 아양까지 떨며 웃는 이니시 얼굴이 소녀처럼 해막다. 연소는 나이 육십이 다 된 아내의 그 귀여운 응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뚝뚝한 아버지를 늘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정 박사는 말없이 구두주공만 받아 신을 신고는 현관을 나섰다. 이니시가 거실 유리창 너머로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서운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밥 안 줘이냐? 시에매를 똥똑하네 똥똥어리만도 못하게 여기는 인연. 이 못됐냐? 어느 틈에 다가왔는지 상주댁이 뒤에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글며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상주댁은 순식간에 며느리의 몸뚱아를 거실바닥에 잡아뜨렸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머리채를 잡은 채 질질 끌며 마구 휘둘렀다. 아이고 머리야! 아우 노친네 기운도 좋지! 아 좀 나아요! 머리 다 뜯기네! 지들만 먹고 난 밥 안 줘이냐! 아우 아파라 이 노친네야! 이니시로선 을의 하루 일가처럼 겪는 일이다. 대문을 나서려던 연수는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에 익숙한 비명에 친절을 잃었다. 상주댁은 몸집이 작은 편이지만 한 번 성이 났다 하면 당할 장사가 없을 정도로 기운이 펄펄 넘친다. 그럴 때마다 온몸이 곤죽이 되도록 맞으면서도 이니시는 불쾌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주댁이 정신이 온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온갖 고박을 다 받으면서도 늘 사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이니시의 모습이었다. 지금도 이니시의 태도에는 노망든 노인네의 행패를 탓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비명을 지르고는 있지만 그건 차라리 철모르는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호소에 가까웠다. 적어도 감정을 가진 인간인데 저렇듯 철저하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니. 연수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왠지 늘 피해를 느끼곤 했다. 아니, 그 슬픈 감정을 넘어서 연수 자신으로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대해 전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가자! 말없이 집 쪽을 바라보던 정 박사가 앞장서며 대문을 열었다. 연수는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아버지 병원까지 들렀다 가려면 출근 시간에 맞추기도 빡빡한 시간이었다. 아버지, 운전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연수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는 정 박사를 향해 애써 부드럽게 말을 붙였다. 방금 전에 일로 우울해진 분위기가 부담스러워서였다. 그러나 역시 정 박사는 묵묵부답이다. 마치 어떤 일로 단단히 화가 난 사람처럼 똥하게 앉아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아버지가 굳은 표정을 짓기만 해도 주눅이 늘곤 했다. 어색해진 연수는 조심스레 라디오 볼륨을 울렸다. 겉보기엔 아담한 2층 집이지만 적적할 때면 황량한 벌판같이 느껴지는 집안. 식구들의 반 이상이 집을 비운 아침 나절이면 그 황량함이 더하다. 정수도 나가고 이제 남은 사람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 뿐이었다. 좀 전에 난리를 피우던 상주댁도 곧 양처럼 순해졌다. 머리카리 한 움큼은 빠져버린 것 같다. 이니시는 온몸이 욱신거리는 걸 겨우 참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족 한 그릇을 만나게 비운 뒤 상주댁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을 갖고 놀았다. 투명한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색색깔의 공을 가지고 기억력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니시는 어디선가 명증실어증과 시린증이 두드러지는 치매 환자에게 그 공놀이가 좋은 치료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틈만 나면 시어머니와 게임을 했다. 상주댁은 공에 든 상자 안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빨간 공 이니시가 손으로 그릇을 헹궈가며 고개만 돌린 채 문제를 냈다. 상주댁은 말 잘 듣는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상자 안을 찬찬히 살피더니 잠시 후 빨간 공을 들어보였다. 아이고 잘했네. 이번엔 하얀 공 이니시가 다시 문제를 냈다. 칭찬을 받고 몹시 기분이 좋아진 시어머니는 그 많은 공들 가운데 흰 공을 가려내기 위해 부지런히 눈망울을 꼴렸다. 이번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표정이다. 상주댁은 구원을 청하듯 며느리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아무래도 힌트를 줄 것 같지 않은지 이 공 저 공을 들었다 놓았다 같은 동작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니시가 분주하게 일손을 놀리는 가운데 상주댁이 드디어 답을 찾았다. 흰 공! 하지만 상주댁은 전혀 다른 공을 들고 있었다. 그건 노란 공! 이니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였다. 흰 공! 노란 공! 틀린 답을 들고 한사 코우게 되던 상주댁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금세 털어지고 말았다. 미친년! 저번엔 이게 흰 공이라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바짝 약이 오른 상주댁이 냅다 공을 팽개쳐버렸다. 안 해! 왜 또! 시어머니의 응석이 또 시작된 것이다. 업고! 나중에 해! 업어! 이니시는 밉지 않게 눈을 흘리며 뼈로통하게 쏘아붙인다. 안 돼! 나도 이제 늙어서 허리 아파! 그러나 그건 말뿐이다. 설거지를 마친 이니시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마당으로 나섰다. 상주댁은 며느리 등에 업혀 잠드는 걸 제일 좋아한다.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가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흥얼거리는 노래건만 상주댁은 이 노래를 자장가삼아 꼬박꼬박 졸았다. 햇살이 꼽다. 이니시는 아기를 재우듯 살살 몸을 흔들며 열린 장독에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하고 걸레로 단지를 닦아가며 연거푸 같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약간 중풍기가 있는 시어머니의 왼팔이 무겁게 목을 내리눌렀다. 깡마른 몸집이지만 며느리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오래 업고 있기엔 힘이 붙였다. 마침 간병인이 올 시간이었다. 이니시는 시어머니가 깰세라 조심스레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누가 왔어? 서너 발작이나 떼었을까. 이니시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엄마 등에선 잘도 자던 갓난아기가 잠자리에 눕히려고만 하면 용쾌 눈을 뜨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깜빡 잠에서 깨어났다. 이니시는 슬쩍 대문을 열어놓고 시어머니를 업은 채 거실로 돌아왔다. 잠시 후 간병인이 왔다. 어디 가냐? 어디 가? 놔두고 어디 가냐 인연? 인연! 이었고 또 한바탕 난리가 벌어질 판국이었다. 이니시는 시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생때를 쓰는 것이다. 어디 가? 나도 데려가! 아무리 때를 써도 며느리가 외출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던지 상주댁은 울상을 하며 매달렸다. 한시라도 곁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니시도 마음이 바늘방석이었다. 상주댁은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걸 몹시 두려워했다. 그런 이유로 변변히 외출 한번 못해본 이니시였지만 오늘만큼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한겨울이 되기 전에 일산에 지어놓은 새 집에 입주하려면 오늘 개돈을 타와야 한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겟날이 바로 오늘이다. 또 오후에 병원에도 들려야 하고. 1년 후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 일산의 새 집에서 부부가 같이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는 것. 양지발은 그 집에서 시어머니를 아무 고통 없이 돌아가시게 해드리는 것. 이니시가 평생 소원으로 꼽는 바람이 있다면 그 두 가지 뿐이었다. 오늘 개를 타서 자재대금만 갖다주면 추위가 닥치기 전에 새 집이 완성될 것이고 곧 입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문을 나서면서도 자꾸만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귀전에 닿아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문 밖에 서서 또 한참 동안 안쪽을 기웃거리던 이니시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슬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며침 개 모임이 있는 커피숍은 연수가 디스플레어로 일하는 백화점 건물 안에 있었다. 이래저래 늦장을 부리다 보니 벌써 약속 시간보다 30분 가까이 늦은 시각이었다. 서둘러 만원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선 이니시는 그 와중에도 매장 1층의 세련된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연수가 이걸 다 했나? 이니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기만 알게 속으로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제3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이란 걸 알면서도 아직 그녀는 영석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실장이 호출을 받고 사무실에 들어서던 순간 연수는 막연하게 어떤 예감에 사로잡혔다. 결국 이번에도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는 이미 굴종이 예정된 허세와도 같은 자존심과의 쓸쓸한 타협 정현수 씨 이번 자제 말이야 대성 쪽으로 하지 사전에 다른 회사 물건을 납품 받기로 결제까지 해놓고 이제와 딴소리를 하는 실장의 속셈을 짐작 못하는 건 아니었다. 회사를 생각한다면 단가가 한 푼이라도 적게 먹히는 거래처를 택하는 게 현명한 저사임에는 분명했다. 하지만 마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스레 미소 짓고 있는 영석의 말쑥한 옆모습을 보는 순간 연수는 자신도 모르게 취미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건 곤란한데요 실장님 벌써 인어에서 자제가 일부 들어와 있고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거야 일단 반품시키고 다음번에 써주면 되잖아. 전 그렇게 못해요 실장님. 아 원참 고집 부릴 게 따로 있지. 이건 위에서도 결정이 난 거라니까 그러네. 소용없는 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연수는 낮까지 불쾌하며 계속 고집을 부렸다. 영석은 그런 연수와 실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 특유의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황망히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와 연수는 비상계단 쪽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도 종잡을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화가 났다. 일 때문이 아니야. 그 선량한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또 아내가 의심을 하던가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이 그 여자를 3개월 동안 달랬어요? 그랬어요? 매번 이런 식이다. 상대방은 늘 죄인처럼 용서를 빌고 그러면 자신은 잔뜩 화가 난 연극배우처럼 묵은 대사를 끄집어내 한바탕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신에 대해 화가 나고 또한 어처구니 없게도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연극 따위로 서로를 속이고 싶지 않았다. 지난 3개월 동안 연수는 철저하게 그로부터 방치되어 있었다. 그 대가로 그에겐 가정의 평화가 주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연수 자신에겐 모멸과 회안의 연속이었다. 어차피 시작부터가 어긋난 사랑이었다면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이루지 말고 얘기하자 우리. 무슨 얘기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참했는지 그 얘기요? 욕심부리지 않기로 했잖니. 그래요. 욕심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 가요. 이러지 마 연수야. 우리의 사랑이 단지 조금 늦게 시작됐을 뿐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길고 짧은 시간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언젠가 그는 말했었다. 오직 우리의 순수한 사랑만 믿자고 그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욕심부리지 말자고 그는 말했었다. 하지만 그가 말했던 사랑은 도대체 지금 어떤 꼴인가? 자신이 한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따위 사랑으로 두 사람이 결국 무엇을 얻을 것이며 또 결국 어디로 흘러가야 한단 말인가? 월컹 눈물이 솟았다. 그때 난데없이 등 뒤에서 그가 어깨를 끌어안았다. 어깨를 끌어안은 그의 양팔이 간헐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도 울고 있었던 것이다. 연수는 잠시 현기증이 일었다. 무엇에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했다. 그 눈물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던 것일까? 연수는 계단에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그는 담배를 피어물었다. 밤늦게 야근을 하고 사무실을 나서던 어느 날 백화점 벤치에 앉아 푸른 담배 연기를 뿜어내던 이 남자의 옆모습 라일라 꽃내가 어찌나 심한지 마치 환각의 어느 거리에 서 있는 듯한 이상스러운 봄밤이었다. 왜 그때 자신은 늦은 밤에 홀로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의 입술에서 푸른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날 그는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한 여자를 기다릴 작정이었나라고 말했다. 그때는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첫 디스프레이를 맡게 된 연수가 한창 의욕을 갖고 일하던 시기였다. 그 와중에 백화점 의료 매장 자재권으로 거래처 담당 부장이었던 그와 몇 차례 강도 높은 마찰이 있었다. 주로 자재의 품질을 놓고 한바탕씩 말씨름을 하곤 했었던 것이다. 연수는 그런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일없이 우스웠다. 마치 그가 수업시간에 시비를 빌미로 한판 붙으려고 방과 후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 같았던 것이다. 노초냐? 히스테리도 아니고 무슨 젊은 여자가 그렇게 꼬장꼬장하냐며 그가 말을 붙였다. 기어이 그 눈빛에 맞아 취해버렸다. 어차피 나 스스로 선택한 고통일 뿐 내겐 이 사람의 가족들을 질투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영석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있으면 그동안의 자신이 한없이 옹졸하게 느껴진다. 연수는 어쩌면 지난 3개월 동안 그는 자신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그때 갑자기 비상구문이 열리고 인철이 나타났다. 영석은 황급히 담배를 비벼 끄며 몸을 일으켰다. 이 선배, 그렇게 실망스러운 눈으로 날 보지 말아요. 애써 태어난 차고 숨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애원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궤 눈길을 외면하며 인철은 도로 문을 닫아버렸다. 연수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랫도록 문쪽을 바라보았다. 황급히 뒤따라 들어간 연수는 공연이 허둥지둥하며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단가가 2알이나 낮게 들어왔어요. 알아. 한 번 깨진 쪽박을 다시 짜맞춰보기로 한 거야?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 이 선배가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싶은 말들이 입속에서만 맴을 돌았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참담한 심정으로 서 있었다.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니? 인철의 음성은 점점 겨강되어가고 있다. 그럴수록 연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처럼 어지러웠다. 불현듯 그런 상황이 견딜 수 없도록 싫었다. 인철의 그런 태도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그를 향해 매몰차게 쏘아붙이고 말았다. 내 일이에요. 고작 한순간에 꺾일 걸 그렇게 울고불고 그랬니? 식사하세요. 연수는 결국 그 뼈아픈 힐란을 뒤로 안 채 허겁지겁 차례를 피해 나와야만 했다. 대학 시절 내내 인철은 연수의 보호자로 자임했다. 친구들도 모두 둘 사이를 그만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늘 자연스럽게 연수 곁에 있는 선배였고 늘 연수를 돌봐주는 선배였다. 사실 그런 인철이 연수는 싫지 않았다. 그래서 무언가 집안에 고민이 있으면 그와 상의했고 졸업 후에도 그와 상의하여 같은 직장에 다니게 된 것이다. 그는 늘 그렇게 연수 곁에 있어서 특별히 찾지 않아도 그리워하지 않아도 당연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연수는 그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고마운 버처럼 고마운 오빠처럼 늘 그렇게 있으면 족한 그런 사람일 뿐이었다. 인철이 그 이상으로 대해주려고 하면 연수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 점심을 먹기 위해 영삿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인철에 격앙된 음성이 귓전을 떠나지 않았다. 연수는 못내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떳떳하지 못한 관계란 이런 것일까. 한 계단에 나란히 서 있으면서도 누가 볼새라 팔짱도 못 깨고 남남처럼 굴어야 하는 게 잘못된 만남의 현실이다. 밀실에서나 눈을 맞출 수 있는 관계 그게 내 사랑의 한계였을까. 뭐 먹을래? 그가 주변을 의식하며 지나가는 사람처럼 물었다. 국물 있는 게 낫겠어요. 연수야, 웃어. 연수는 시선을 앞으로 향한 채 무슨 포스터의 배경인물처럼 희미하게 웃었다.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며 그도 웃었다. 이제 너 같다. 백화점 로비는 점심시간이라 각 매장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인해 꽤나 품볐다. 연수야! 어디선가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연수는 문득 영상을 의식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인해 씨는 마침 현관에서 친구들을 배웅하고 돌아서던 길이었다. 딸의 모습을 발견하곤 조아라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드는 인해 씨 얼굴이 유난히 밝다. 너랑 그 선배랑 차 한잔 사줄까 싶어서 왔는데 인해 씨는 연수 대학 시절부터 보아온 인철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 때문에 연수는 어머니의 서운한 기분을 배려해줄 여유도 가질 수 없었다. 일 있어? 네. 그럼 할 수 없지 뭐. 미안해요. 그래 가. 집에서 봬요. 쇼핑하고 가세요. 인해 씨는 친구들과 점심 한 끼 먹는 돈이 아까워 그냥 헤어진 참이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연수였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 안 채 백화점을 나서는 연수의 발걸음도 가볍지만은 않았다. 노익영 장편소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제4화 잔거리나 좀 사갈까 하고 백화점 식품 매장을 돌아보던 인해 씨는 웬 허름한 옷차림의 여자가 시시코너에서 젓갈을 집어먹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찡하게 절여왔다. 가난한 살림에 유난히도 목성이 좋은 옳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인해 씨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인 근덕은 툭하면 술에 노름에 절어서는 무능하고 모난 인물이었다. 그런 남자한테 시집와 여지껏 호강은커녕 남의 집 드난살이다 식당 종업원이다 해서 아내분 고생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온 올케를 인해 씨는 늘 고맙고 안쓰럽게 생각했다. 그 올케가 요즘은 달동네에 포장마차를 차려 억척스럽게 살림을 일고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나마도 근덕의 등살에 배견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남편이랍시고 하나 있는 위인이 돈을 벌어주는 건 고사하고 허거운 날 아내가 뼈빠지게 모은 돈마저 당진해버리는 까닭이다. 장난젓은 우직하고 착한 근덕댁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그날도 산동네 근덕의 단칸 셋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얼마 전에 시작한 택시운전은 아예 뒷전이고 노룡꾼들과 술집 밀칠해서 한창 판을 벌이다 온 근덕이 또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다. 근덕댁은 수도가에 쪼그려 앉아 장사 나갈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근덕은 그런 아내에게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렸다. 하지만 그 속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근덕댁이 돈을 내줄리 없었다. 그러자 근덕은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가 옷장이며 서랍이며 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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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 줘? 근덕댁으로 말하자면 성미 급하고 우악스러운 남편의 횡포엔 이골인한 여자였다. 그러나 수도가에서 꽁치를 다듬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숨기지는 못했다. 그러면서도 근덕댁은 남편의 협박을 당차게 묵살해버렸다. 없어! 애교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데다가 일만 할 줄 알았지 이럴 땐 황소구집인 옆에 내가 여간 미운 게 아니다. 근덕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제 차를 잡아먹을 듯이 고함을 쳤다. 그가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으며 눈에 띄는 대로 연탄재를 집어들더니 근덕댁을 향해 냅다 던졌다. 연탄재가 근덕댁의 눈앞에서 박살이 나며 사방으로 튀었다. 여지껏 정성들여 씻어놓은 생선이 순식간에 연탄재로 범벅이 되어 날아갔고 그 참에 그릇이 몇 개 뒤집어졌다. 없다니까! 저번에 누나한테가 뜯은 돈 벌써 다 썼어? 근덕댁은 졸주에 연탄재 벼락을 맞을 몰골을 하고도 허겁지겁 생선을 주어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며 근덕이 따지듯 물었다. 그게 얼마나 돼서? 얼마나 돼서? 이백이나 뜯었다며? 근덕댁은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다. 이 살림꼴에 돈 이백만 원을 며칠 새 다 쓰고 또 손을 내미는 그가 과연 인간인가 싶었다. 그녀는 속이 상해 저절로 눈물이 치밀었다. 좀처럼 돈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근덕은 거의 미처 날뛰기 시작했다. 참말말고 내놔? 이번에 진짜란 말이야? 이 개같은 년아! 근덕은 금쪽같은 장사 미천들을 마구 짓밟아가며 악을 써댔다. 남편의 거친 발길질을 온몸으로 막으며 근덕댁은 생선 한 토막이라도 건지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뭐가 진짜야? 뭐가? 땡을 잡고도 지는 놀음. 뭐가 진짜냐고? 이거 정말 미치겠네? 돈 내놔 어서. 안 내놔? 안 내놔? 이 장년아? 없어. 이러다 너 죽인다?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이 싸굴년아. 풀하우스 떴는데 스톱 끌어놓고 왔단 말이야. 이 등신아. 너 풀하우스가 뭔지 알아? 몰라. 연탄째 범벅이 된 그릇 속에서 생선 한 토막이라도 건지려고 허둥대다 보니 눈물을 훔칠 새도 없다. 근덕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거의 죽일 듯이 잡아 흔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그와 동시에 아내의 허리춤에 달려있던 두툼한 전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을 놓칠 근덕이 아니었다. 근덕은 먹이를 낚아채는 날짐승처럼 잽싸게 전대를 잡아챘다. 안 돼. 그거 장사할 돈이야. 열 배로 갖다 준댔잖아 내가. 배아낀 전대를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아내를 냈다 호도 차고 나서 근덕은 대문을 열었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땅바닥에 쓰러져 울다 악에 바친 근덕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에라이 토둥놈아. 전화기는 근덕의 발 뒤꿈치에 맞고 떨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근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내뺐다. 백화점 공중전화로 동생집에 전화를 걸었던 이니시는 올케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근덕아 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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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내놔 이 나쁜 놈아 수확이 접혀내서 올케의 악에 바친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니시는 애가 탔다. 올케 올케 아무리 불러도 저쪽에서는 응답이 없다. 이니시는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올케를 소리쳐 불렀다. 그래 돈 못 따오기만 해봐라. 고추장에 확 비벼버릴 테니까. 곧이어 엉엉 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더 듣지 않아도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쯤 마당에 퍼즐러 앉아 서럽게 울고 있을 올케 얼굴과 돈을 들고 씩씩거리며 노름판으로 향하고 있을 동생의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 눈에 서냈다. 그 순간 이니시는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는 것만 같았다. 노유경 장편소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제5화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제5화 오후에 이니시는 윤박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았다. 윤박사는 정박사와 같은 산부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독신녀이다. 이니시는 남편의 절친한 후배인 그녀와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간단히 내 집만 받고 며칠 약이나 지어먹으면 해결되는 병인 줄만 알고 있던 이니시에게 윤박사는 꽤 여러가지 검사를 권유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증세를 물어오던 윤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한 건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나서부터였다. 언니, 검진 언제 받았지? 한 3, 4년 됐나? 내가 워낙 건강하잖아. 올 일이 없었지. 언제부터 그랬어요? 꽤 됐지 아마? 소변 볼 때 오른쪽 아랫배가 눌리는 기분 없어요? 조금. 차트에 뭔가를 끄적이며 연신 초음파 화면을 들여다보는 윤박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니시는 그녀의 심각한 표정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이니시는 남편 정 박사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만원 전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향했다. 복잡한 역을 빠져나와 동네 어기로 접어들면서 이니시는 괜히 기분이 좋았다. 워낙 무뚝뚝한 성격인 남편과 이렇게 단둘이 귀가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다.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살면서도 평생 남편과의 오붓한 시간은 꿈도 먹고 보고 살았다. 오늘 같은 날 저녁 한 끼 사달라는 말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소굴은 남편이 모처럼 밖에서 만났으니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자고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이니시는 여간에선 그런 일에 섭섭한 내색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무던한 성격이었다. 당신 운전 배우지. 아침에 연수가 바래다 준다 해도 밤엔 차 타기가 그럴 텐데. 요즘 교통이 어떤 데 나까지 한 몫 보태? 신경 쓸 거 없어. 만원 전철에 끼어 같이 퇴근하고 보니 새삼 남편 대학이가 안쓰럽기만 하다. 이니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꾸 눈치를 보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또 있었다. 당신 병원 내후년에 그만두면 안 돼? 왜? 정수 대학이나 보내고 그만두면 여러모로 나을 것 같은데. 집 짓는다고 돈을 너무 써서. 성격도 외골수인 데다가 대인관계도 그리 원만치 못한 남편. 그런 사람이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리란 아마도 쉽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니시는 욕심 같아서는 남편이 1년만 더 참아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그게 요즘 생활형 편이기도 했다. 요즘도 젊은 원장이 따따구따 그래요? 정수 자식은 요즘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정 박사는 심기가 불편할 때면 의뢰의 말을 돌리곤 했다. 이니시는 그런 남편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럴 땐 이쪽에서도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까지도. 나도 모르지. 어디 보자. 연시가 나왔나? 갑자기 이니시는 딴소리를 하며 과일가게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 아내를 정 박사는 잠시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정수는 락카페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진탕 술을 마시고 있었다. 대학에 두 번씩이나 실패한 뒤로 정수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는 늘 입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특히 수능시험이 끝난 뒤로는 밤늦게 엉망으로 취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이니시는 정 박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쉬쉬하며 혼자서 진땀을 빼야 했다. 이제나 저제나 정수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거실에서 빨래를 괴고 있던 이니시가 윤박사의 전화를 받은 건 저녁 8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윤박사는 이니시가 전화를 받자 어딘지 모르게 곤혹스러워하는 음성으로 정 박사를 바꿔달라고 했다. 수화계를 건네 받은 정 박사는 또 별다른 말도 없이 대답만 몇 번 하더니 통화가 끝나자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이었다. 이니시는 뜨악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다. 사고 났나 보네. 다 저녁에 이게 무슨 일이래? 먼저 자. 모범택시 타고 가요. 힘들어서 어떡해. 윤박사의 전화를 받고 이런 반구도 없이 대문을 나서는 남편을 배웅하면서 이니시는 그저 저 양반이 피곤해서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다. 급한 환자련이 하고 택시에서 내려 병동으로 향하던 정 박사는 뜻밖에도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섰는 윤박사와 마주쳤다. 왔어요? 테두로 봐 환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정 박사는 앞서 걷는 윤박사를 따라 주차장 사이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자판기에서 뽑아온 커피를 마시고 한참이 지난 뒤에도 윤박사는 말이 없었다. 무슨 얘긴데 이렇게 뜸을 들여? 다 늙은 초녀가 이제와 바람날 일도 없고 사고도 아니고. 언니 검사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 박사는 대수롭지 않게 윤박사 양을 받아 넘길 수 있었다. 그는 전화로 말해도 될 일을 가지고 구태여 밤중에 불러낸 그녀를 다소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배에서 튀어나온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악성 총양이에요. 윤박사는 충격으로 눈이 둥그려져 있는 정 박사를 애써 위면한 채 책 읽듯이 담담한 어조로 결과를 알려주었다. 그녀로서도 검진 결과를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어렵게 꺼내는 말이었다. 오줌 소태가 있다고 했는데 종양 때문이었어요. 종양이 자궁 위쪽에서 커져 방광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축진에서도 이미 잡힐 정도로 컸어요. 세포 조직 검사, 초음파에서도 조직이 보였고요. 윤박사는 떨리는 음성으로 방문하는 정 박사를 똑바로 옹시하며 삼문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어차피 가족에게 통보하기로 한 이상 감상은 금물이었다. 다른 장기에서도 조직이 보였어요. 사진 어딨니? 윤박사를 노려보는 정 박사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잃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박사의 눈빛에선 전혀 다른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 정 박사는 그게 못 견디도록 답답했고 노협기까지 했다. 네 방에 있니? 윤박사는 침물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키 내놔. 정 박사는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네 방 키 내놔. 그가 잔해 없이 흥분해서 버럭 소리를 지르자 윤박사는 한숨을 몰아쉬며 앞서 걸었다. 이웃고 그녀의 진찰실까지 따라 들어간 정 박사는 그곳에서 차마 확인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맞닥뜨려야 했다. 그는 윤박사가 아내의 검사 자료를 보여주는 순간부터 점점 허물어져가고 있었다. 저기 저 위쪽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더 늦었던 것 같아요. 뷰박스에 빼곡히 걸린 사진들. 이미 꽃처럼 활짝 피어 번진 아내의 자궁 속 암세포들. 정 박사는 그 혐오스러운 암세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내 아내의 몸 속에 저렇듯 불길한 징조가 번지고 있었다니. 기막힌 현실을 조롱이라도 하듯 뷰박스에 비춰진 암세포들은 마치 꽃처럼 선명하게 피어 있었다. 정 박사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더 보지 못하고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거푸 거친 숨만을 몰아쉬며 차마 제 감정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멍안에 서 있다가 그대로 의자에 벌썩 주저앉았다. 마치 예리한 쇳조각으로 가슴을 후려파듯 쓰디쓴 고통이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정 박사는 거의 몸을 조치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퍼마셨다. 술을 마실수록 몸은 자꾸 무너지는데 의식만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도 자꾸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벌써 양주한 병을 맹물 들이키듯 다 피어낸 뒤였다. 정 박사가 또 술을 청하자 곁에서 보다 못한 용 박사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조적으로 같은 물음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어떡할 때냐고 네가 말해봐. 어떡할 땐지. 언니한테 가세요. 가서 정 박사는 끝내 젖는 눈시울을 어쩌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가서 가서 어떻게 그 암덩어리 옆에 내하고 같이 부여잡고 울까? 울어? 아프다고 했어. 근데 내가 동네 약국 가서 약이나 사 먹으라 그랬어. 명색이 의사라는 놈이 마누라한테 그랬다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너 암이다. 그렇게 말해? 정 박사의 눈가에 이내 굵은 이슬이 맺혔다. 그는 한쪽 입술을 깨물고 잠시 머뭇하더니 다시 말을 잃었다. 내가 어떤 놈인 줄 알아? 의료사고로 사람 죽여놓고 내 병원 말아먹은 놈이야 내가. 이 나이에 남의 병원에서 초라한 월급쟁이 의사질하는 게 부끄러워 옆에 내 아프다는데 병원도 오지 말라고 한 놈이야 내가. 그런 개새끼가. 가서 무슨 말을 해? 가서 죽는다. 너 잘 죽어라 그래? 정 선배. 난 못해. 난 못하겠다. 정 박사의 자학은 곧 두려움으로 허탈감으로 다시 분노로 바뀌어 자신을 끝도 없는 절망 속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윤 박사는 정 박사가 술을 한 잔 털어넣자 자기도 따라서 한 잔 털어넣었다. 그렇게 몇 잔을 더 털어넣었을까. 밤이 깊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술기운이 온몸에 번져가고 있었다. 손등으로 눈가를 쓱 닦아내는 정 박사를 마주보다가 윤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정 박사를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정 박사는 밖으로 나오자 아무런 말도 없이 출렁출렁 흔들리며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몽하니 선채 윤 박사는 그의 허탈한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